어 코리아 커넥션 이라는 팀명을 가진 팀 인데요 한국의 아름다운 춤을 활용해서 퓨전 공연을 만들어내는 팀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공연은 옴니버스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적인 음악에 맞춰서 부채 꽃가루 가면 등 정말 다양한 소품들을 또 활용한 아주 멋진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This performance is fusion dance performance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코리아 커넥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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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